이것은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갔다고 해서 농사가 다 없어지고 다 산업만 하는 게 아니었듯. 지금 인더스트리 4.0은 끝나가고 있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될 시기입니다. 물론 인더스트리 4.0 이후에 5.0이 온다 해서 4.0까지의 개념이 싹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네 이것은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산업사회 초기에는 인간이 기계와 비교되면서 기계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오랫동안이라는 근면성실한 노동자상을 엘리트로 간주했었죠. 그리고 정부와 사회가 연결되면서 암기력 좋고 반응속도 빠른 그리고 계산을 빨리하는 그러한 머리를 똑똑한 머리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일부 분야에서는 이러한 머리를 똑똑한 머리로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디자인 분야에서는 컴퓨터처럼 돌아가는 머리가 좋은 머리만은 아닙니다. 디자인 분야의 천재들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차근차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CEA의 하하자, 이 모습으로 커버 엔치로와 대본을 기준으로 치멘하게 되 than legal 수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물속eler에 대해 네덮액을 하자면 아래에 대한 거래로 칠할 수 있습니다. 이 물속을 든지 않기 때문에 다음 강의에서 상통을 해 주시기지 않는다. 다음은 터로 컴퍼렛, 스테라이점 mouthwiper입니다. 이 시각 세계에 대한 공격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의 기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기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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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